경기도 의정부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색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 내 상공인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명지회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 건데요. 정훈성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일 의정부 명지회 회원들은 트윈스 지역아동센터를 찾았습니다. 학교를 마친 어린이들이 하나, 둘 센터로 들어섭니다. 센터 어린이들은 이곳에서 부모님들이 퇴근할 때까지 시간을 보냅니다. 숙제를 하기도 하고 학원을 다녀오기도 하고 피아노 레슨을 받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명지회는 의정부 지역 상공인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이번 해에는 매월 1회 의정부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 어린이들에게 마술과 초반 만들기 체험, 풀피리 공연으로 꿈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외부에서, 센터 내에서도 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것을 외부 지역사회에 들어와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생각의 폭은 되게 넓어질 것 같긴 해요. 마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 같이 가서 관람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걸 아이들이 한번 체험해 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걸로 인해서 직업감 같은 것도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의 생각의 폭이 되게 다양하게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이런 행사가 저희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는 진짜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으로 은퇴 후 풀피리 연주로 유명한 풀깨비 김충근 선생님이 풀어놓는 이야기 붓다리와 함께 부르는 동료로 아이들의 엉덩이가 들썩입니다. 남우 전용수 대표의 마술 공연으로 아이들의 눈은 반짝입니다. 마술사의 비법도 알려주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줄서는 유명 회전초밥 전문 스시 히로미 셰프들이 진행하는 초밥 체험으로 아이들은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함께 키워내려는 관내 상공인들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스며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